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대형버스 2탄 전기버스 시승기입니다. 와! 지난번에 유니버스 시승기를 다들 재밌게 봐주셔서 그런지 이렇게 큰 차를 타볼 기회가 자꾸자꾸 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늘 운전해 볼 버스의 정식 명칭은 현대 일렉시티타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타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 시내버스인데요. 일렉시티타운은 기존의 11m였던 일렉시티를 9m로 줄여서 만든 단축형 버스입니다. 뭔가 크기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라고 할 수 있는 카운티는 7m로 준준형급 버스고요. 저번에 타봤던 유니버스나 아니면 슈퍼 에어로시티는 11m로 준대형급입니다. 일렉시티타운이 9m니까 승용으로 치자면 중형급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형인 만큼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출시가 됐으니까 이미 타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차 가능 인원은 총 41명이고 좌석은 18개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일렉시티타운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넓은데요. 시승에 앞서서 흔히 보실 수 없는 정기버스의 옵션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렉시티타운에는 버스답게 승객을 위한 안전 및 편의사양이 꽤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안전사양으로는 차체 자세 제어기능의 VDC와 후방 주차거리 경고, 승객의 안전한 하차를 위해서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안전하차 경고가 있습니다. 내릴 때 문에 끼지 않도록 해주는 옵션이에요. 다음으로 편의사양은 운전석과 승객석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운전석부터 보면 열선 핸들, 멀티펑션 시트와 버튼형 전자식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 편의사양으로는 캐빈룸 공간에 전지집진식 공기청정기와 승객석 USB 충전보트, 휠체어 및 유모차 고정장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버스 옵션도 승용차 같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드디어 일렉시티타운을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문을 닫고요. 버스는 이 문 닫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안전벨트를 메고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버스이기 때문에 엔진이 없죠. 그래서 시동이라기보다는 전원이 들어오는 상태를 보면 되는데요. 지금 들리시나요? 이렇게 뭔가 웰컴 사운드가 울려 퍼지면서 초록색깔로 레디온, 나는 주행이 가능하다 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식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좌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상용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도 동일하게 D에서 R, 드라이브에서 후진으로 갈 때 반드시 N단을 거쳐야 되는데요. 전기차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후진을 하다가 전진을 할 거면 이 N단 중립을 거쳤다가 가야 돼요.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내연기관하고 거의 동일하게 여기 좌측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D단을 누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트 느낌은 조금 묵직합니다. 살짝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전기버스는 또 처음 운전을 해보거든요. 가장 최근에 운전을 해봤었던 게 현대 유니버스인데요. 유니버스는 버스 라인업 중에서 가장 큽니다. 거의 12m짜리였는데요. 오늘은 약 9m짜리 마을버스 크기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로 보면 중형 버스에 속한데요. 일단 크기는 제가 운전하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서히 가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핸들링이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요즘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상용차 느낌이 아닌 승용차 느낌처럼 조작되는 느낌이 부드러우면서 고급스러운 성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일리시티타운 같은 경우도 승용 느낌처럼 정말 부드럽습니다. 핸들링도 안정적이고요. 살짝 밟아볼게요. 오! 오, 가속되는 느낌이 되게 금방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전기라서 그런지 이렇게 가속되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클러치 밟고 1단에서 2단 놓고 2단에서 3단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게 번거롭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수동차를 오래 운전하신 분들은 그렇게 번거롭다고 느끼진 않으시겠지만 요즘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동 기어는 거의 없고 이제 자동 기어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동 기어가 들어갔었던 버스를 탔을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아무래도 엔진과 미션이 없는 전기이기 때문에 운용성에 있어서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버스 기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아쉽게도 지금 주행 트랙에 오르막길이나 아니면 내리막길 아니면 방지턱 그런 구간이 없어서 조금 다채롭게 느끼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마을 버스 같은 경우는 오르막길에 정류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승객을 태우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용차들 같은 경우는 언덕길에서 재출발할 때 이 컨트롤이 굉장히 힘듭니다. 수동 기어 같은 경우는 진짜 이 클러치도 막 살살살 떼면서 엑셀도 살살살 눌러야 되고요.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차량들도 좀 뒤로 쏠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엑셀 컨트롤을 굉장히 섬세하게 밟아야 되는데요. 일렉시티타운 같은 경우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정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차를 하고 지금 제가 정류장에 섰어요. 그리고 승객을 태우고 다시 올라갈 때 아래쪽에 버특을 누르게 되면은 주황 색깔 이런 등이 뜨면서 밀림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을 정말 문제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렉시티타운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으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 그린시티하고 동급입니다. 그린시티는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마을버스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자동 변속기가 아예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수동 변속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님들이 계속 변속을 해야 되고 클러치 밟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요. 일렉시티타운을 타시게 되면은 운전 피로도가 정말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에 코너 구간이 있습니다. 코너 구간을 돌면서 핸들링을 느껴볼게요. 이 조향 각도가 정말 남다른데요. 일단 이게 마을버스라고 하긴 하지만 전장이 9m가 조금 넘습니다. 반올림해서 9.1m 정도가 되는데요. 결코 짧은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코너를 돌았을 때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지금처럼 금방 코너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무게감도 상용 중에서는 그래도 좀 라이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핸들이 너무 무겁게 되면은 둔해지고 피로도도 좀 쌓일 수가 있는데요. 일렉시티타운 같은 경우는 핸들의 조향성도 좋지만 무게도 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했을 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전기버스인 만큼 회생조등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버스나 상용차, 트럭 이런 것들은 법규로 리타더 브레이크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리타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보조제동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기버스가 리타더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일렉시티타운 같은 경우는 리타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럼 제동을 풋브레이크로만 의지를 하나요? 아닙니다. 바로 회생조등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회생제동 감도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의 레버를 누르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1단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회생제동 없이 다녔고요. 지금은 1단계. 오, 회생제동을 켜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제동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엑셀을 밟았다가 엑셀을 떼 볼게요. 엑셀을 떼니까 브레이크를 잡은 것처럼 거의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생제동을 켜고 다니니까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 형식으로 브레이크 밟을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회생제동을 레벨 2로 올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속 중이고요. 페달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의 정차를 합니다. 헉! 다시 한 번 밟아볼게요. 다시 한 번 밟았다가 지금 시속 25km에서 페달을 뗐습니다. 페달을 떼니까 거의 정차하는 만큼으로 정말 회생제동 개입이 세게 느껴집니다. 자칫하다가는 이제 승객들이 멀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생제동 개입이 좀 세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레벨 1로 해놓고 다니는 게 기사도 편하고 승객도 편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딱 레벨 1로 해두니까 거의 브레이크 밟을 리도 없으면서 앞뒤로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는 피칭 이런 것도 좀 덜해집니다. 회생제동을 아예 꺼볼게요. 아예 끄면 그냥 일반 내연기관처럼 탄력주행도 잘 되고요. 대신 이렇게 엑셀에서 페달을 뗐을 때 감속되는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72.6kW 배터리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인휠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ZFZ 센트럴 모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16마력에 토크는 137토크 정도가 되는데요. 수치만 봐도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밟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직선 공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막 엄청나게 고속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밟는 데까지 밟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속에서 고속으로 불악셀! 얍! 오! 바로! 이야! 이야! 엄청난데요, 이거? 이야!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를 끌어올려주는데도 되게 진동이나 떨림이 거의 안 느껴져요. 보통 이런 버스 같은 경우는 막 좌석도 있고 다양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자잘한 진동 소음이 엄청납니다. 다들 버스 안 타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잡소리 나는 것들이 부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잡소리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항속을 하는 데에도 되게 조용하죠? 되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끌어올려주는 힘 같은 경우도 제가 수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버스도 운전을 해봤고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버스도 운전을 해봤는데요. 가속될 때 조금 약간 시간 텀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단수를 임의적으로 조작을 하는 게 아닌 버스가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업시프트할 때 약간 좀 느린 것 같다. 조금 더 해 줘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일렉시티타운은 일단 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순간 이동. 제가 항상 전기차를 탔을 때에는 즉각 토크관 때문에 전기차를 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버스에서도 동일합니다. 아니 이게 버스가 진짜 중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에 승객까지 태운다면 야 총중량이 진짜 장난이 아닐 텐데 엄청난 그 무게를 바로 이렇게 끌어올려줍니다. 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클러스터에도 내가 얼마나 이 페달을 밟고 있는지 그런 가속감도 이 바늘 게이지로 표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승용과 비교하자면 속도가 어느 정도 붙고 나서의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승용 전기차 같은 경우는 즉각 토크감이 굉장히 세요. 밟자마자 어? 총알 같다. 라고 제가 비유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일렉시티,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총알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총알 같으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죠. 나 혼자만 타는 차가 아닌 굉장히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가면서도 빠르게 가줍니다. 이 정도의 마력을 갖고 있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시리즈도 있고 EV6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 타봤는데 그런 차들하고는 좀 가속감이 달라요. 일단 승용과 상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공차 중량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마력이 비슷할지언정 처음 가속될 때의 느낌은 비슷하지만 속도가 붙고 나서의 느낌은 조금 달라요. 승용 같은 느낌은 계속 그냥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쏴주는 타입이라면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나서는 약간 내연기관처럼 좀 안정적으로 속도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대신 이렇게 첫 스타트, 가속될 때의 느낌은 거의 승용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감은 제가 이렇게 100토크가 넘는 그런 전기차를 최근에 타봤던 EQS나 아니면 테슬라의 모델X 그런 것들 빼고는 없는데요. 그런 차들하고도 느낌이 다릅니다. 공차 중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토크감도 다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고토크를 가지고 있었던 승용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칫하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쏴주는 타입이었는데요. 일렉시티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가속될 때와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이게 힘있게 끌어나가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하고 비유를 하자면 기통수가 많은 차들이 있잖아요. 6기통, 8기통, 10기통 이런 차들을 타게 되면 한 번에 쏴주는 게 아닌 천천히 계속 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낌없이 힘을 계속 뿜어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렉시티타운도 그런 느낌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지만 내연기관처럼 묵직하게 힘을 계속 발산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일렉시티 운전석에 앉아서 보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 버스들은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 탔을 때에는 좀 살짝 우왕좌왕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전기차라서 그런지 버튼들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인성 같은 경우도 버튼들이 큼직큼지막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눈에 띄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이 전문과 중문을 열어주는 개폐의 이 레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길게 뻗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손이 갑니다.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이 개폐의 이 레버가 조금 작아가지고 좀 손을 많이 뻗어야 되고 그런 차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사용성이 편리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일렬 승차감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열선도 들어있고 통풍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이 같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웬만한 편의 장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해도 뭔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렉시티 타운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루프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 플로어의 위치에 있죠. 바닥 아래쪽에.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보시게 되면 지붕이 되게 두껍고 커요. 그 이유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에서 아까 봤을 때에도 고전압 이런 전선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그런 부품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위에 있으면 열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38도 이렇게 되는데 냉각수를 이용해가지고 한 20도에서 25도 그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해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로 인한 과열 이런 것들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중국 전기버스가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인산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일렉시티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들은 에너지 효율을 따져보았을 때 1등급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면 정부 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들 같은 경우는 한 4등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편되는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가 100%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100% 나오는 리튬이온이 들어간 릴렉시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 약자를 위한 옵션이 있는데요. 휠체어 경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경사판을 내리게 되면 틈이 뜰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릴링 기능이 있습니다. 이 릴링 기능을 이용하면 차량이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탑승객들은 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의 경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약간만 이렇게 경사를 해주면서 교통 약자가 휠체어를 타고 차량에 탑승했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그 정도의 각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 약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형 버스만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개편이 되었는데요. 이런 옵션까지 있다 보니까 내가 교통 약자였을 경우에도 이런 대중교통을 좀 쉽게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짠! 이번에는 2열입니다. 일렉시티타운을 승객 입장에서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휠 베이스 가장 중간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트가 노란색입니다. 즉, 교통 노약자석이라는 뜻인데요. 교통 약자 승객석인 만큼 가장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커브 구간을 돌고 있는데요. 일단 전기버스라서 그런지 내연기관에서 느껴지는 불필요한 진동소음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된 버스 같은 경우는 진동소음이 되게 커서 창문 틀까지 막 달달달 되게 불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일렉시티타운 같은 경우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가지고 이런 창틀의 소음 진동도 아예 없습니다. 정말 조용해요.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엑셀 페달 조절을 정말 민감하게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피칭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굉장히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사님들이 시간에 조금 쫓기다 보니까 빨리 가고 빨리 서고 이렇게 되면 좀 위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앞 좌석과에 부딪힐 뻔한 일도 있었고요. 아니면 사람 간에 부딪히는 일도 있었는데요. 전기 버스는 진짜 물 흐르듯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버스에 비해서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미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를 바꿀 일이 없어서 변속 충격이나 그런 것도 없고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또 이제 입서. 그러니까 서서 갈 수도 있잖아요. 좌석이 없으면. 그랬을 때의 느낌은 어떤지 제가 직접 서서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중앙에 제가 서볼게요. 일단 안전을 위해서 손잡이는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통 이렇게 버스를 서서 탈 때 저는 좀 중심 감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쏠리고 그래가지고 봉을 꼭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만 잡아도 지금 방금 커브 구간을 돌았는데도 이렇게 흔들림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내연기관에 비해서 변속 충격도 없고 이런 진동 소음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렉시티 타운 전기버스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디젤 엔지니어였던 유니보스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조용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운전 피로감이 덜한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변속이 없다 보니까 운전이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승객 입장에서는 덜컹 이런 소음 진동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좋았고요. 특히 매연이나 아니면 열기도 없어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유 대비 긴 충전 시간과 냉난방에 대한 걱정, 특히 전기차답게 비싼 가격대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저렴한 가격대에 중국산 전기버스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렉시티 타운이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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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